배달원과 검침원, 환경미화원 등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. 민주노총 원주지부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동노동자 270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와 이동시간이 긴 이동노동자에게는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강원도 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가 없고 쉼터 역시 단 한 곳도 없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기후재난시대에 접어든 만큼 쉼터 설치와 재난시 작업중지권, 재난급여 등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